인간공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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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시간 23년 2회 인간공학기사 실기기출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페일세이프에 대해서 나왔네요 페일세이프의 사례를 고르시오 페일세이프, 풀프루프, 그 다음에 템퍼프루프 있죠 그런거에 대해서 잘 암기해 두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일세이프 페일세이프, 기계에 오작동이 생겨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한 경우를 페일세이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안전장치를 페일세이프라고 하겠어요 자, ㄱ,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 ㄴ, 넘어지면 자동으로 꺼지는 난로, 그 다음에 ㄷ, 뚜껑을 누르고 풀려야 열리는 약병 우리 어떻게 생긴지 알고 계시죠 자, ㄹ, 엔진을 두개 장착한 자동차, 미음 후방 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이 되겠네요 뭐가 있을까요? ㄴ이랑 ㄹ이 페일세이프에 해당되겠습니다 어, ㄷ, 뚜껑을 누르고 눌러야 풀려야 하는 약병 이거는 풀풀풀 쪽이 되겠죠 자, 2번 제조물 책임법에서 대표적인 3가지 결함은 제조물 책임법 하면은 결함의 종류 3가지와 면책사유 4가지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조물 책임법에서의 3가지 결함은 제설표, 제조상의 결함 그 다음 설계상의 결함 그 다음 표시상의 결함이 있겠습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당연히 설계상에 있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결함이 제조상에서 발생하는 결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상의 오류는 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위험한 설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표시상의 오류는 제조나 설계 단계에서 문제는 없었지만 뭐, 경고포시라든지 위험표시 같은 어, 사용방법 등을 나타내는 사용서 등에 어, 해당 표시 등이 잘못 나타내져 있을 때 그게 바로 표시상 결함이 되겠네요 제조상 결함, 제조물의 원래 의도와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 확인되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조 단계에서 발생한 경우 설계상 결함, 피해나 위험을 줄 수 있었던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안전하지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즉, 어, 줄일 수 있던 피해를 어, 설계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시상의 결함은 설명지수, 경고, 어, 경고 등을 표시하지 않아 제조물에 의한 피해나 위험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의 용어의 정의에 나와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둘러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어진 수출을 기반으로 어, 우리 들기지수 구하는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건물의 무게는 8kg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 우리 개수들 총 6개 나오죠 6개, 어떻게 했었습니까 다, 다 곱해줬으면 됐습니다 어디다가 상수는 23, 무게 상수가 23개다 그래서 나머지 상수, 나머지 개수들 다 곱해주면은 값이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계산기 다 두드리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뭐가 나왔냐 rw, 즉 적정 들기 무게가 되겠습니다 적정 무게가 나왔고 그 적정 무게를 분모로 갖고 간 다음에 어, 우리가 들고 있는 작업물의 무게 분자에다 놔주면은 그게 바로 li 들기지수가 나왔다 그래서 그 들기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은 개선이 필요하고 1보다 작으면은 어, 적합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보다 크다 하면은 심각하게 빠르게 개선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다 라고 우리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계산은 계산기 두드리시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 23, 23은 무게 상수, 상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개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기지수 들기지수 해가지고 적정 무게가 6.47kg 나오면은 내가 들고 있는 무게 8kg를 6.47로 나눠주면은 1보다 큰지 작은지 나오겠죠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러면은 1보다 큼으로 작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수의근과 불수의근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어, 우리가 근육을 여러 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수의근과 불수의근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만 어, 의미를 보고 가도록 하죠 수의근,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 의식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수의근이다 불수의근, 자, 심장근 또는 내장근과 같은 근육들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의식과는 전혀 관련 없이 자유신경계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그게 바로 불수의근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심장 좀 느리게 뛰어야겠다 한다고 해서 심장이 느리게 뛰어지는게 아니죠 그게 바로 불수의근이야 수의근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골격근이다 팔 또는 뭐 다리 이런 것들 뼈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안쪽 뼈에 붙어 자유신경계에 감사합니다.